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디자이너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협업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월 6일 날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사전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종원 씨를 구속영장 발급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앞서서 의정부지검의 형사육부 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천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천지에 널려있는 것이 사의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에 기반을 둔 고소고발 사건이 수없이 많고 또 증거보전신청도 여러 건이 지금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지켜본 바로서는 너무나 일처리에 더디게 어쩌면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의 신변처리에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검찰과 법원의 조치를 보면서 한국에서 이미 법원과 사법부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영향력 하에 놓여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7월 9일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들에 대해서 검찰 내부로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반응은 이처럼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간부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총장 말대로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는 형성적 지휘인데 총장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같은 지시가 마구 들어올 것이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면 이 같은 지시가 마구 들어올 것이다. 이게 가장 우려하는 점이죠. 총장이 장관 지휘권이 위법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해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다. 만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휘를 받아들인다면 검찰도 그런 총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자체가 이미 행정부 수장의 역량력 하에 놓여 있다면 결국은 검찰이 원하는 그런 판결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검찰들은 제각각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사회로 부정선거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사회로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질 수가 없으면 그럼 이런 부당한 일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인 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악된 검찰입니다. 이미 판결부터 내놓고 우리 편을 봐주는 경향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도돌아질 정도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분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이 속출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마땅히 검찰이 관심을 갖고 수사에 임의할 사건들도 모두 다 세월을 죽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500억 원대 한매 중단 옵티머스 펀드 부정 사건도 그당 일상적인 펀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한매 중단 사건을 그냥 조산 1부에 배당했습니다. 여건의 고위급 인사들의 연류 의혹까지 제기된 대규모 금융사건을 반부패수사부가 아니라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에 맡긴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일종의 앵벌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의혹 사건들도 그냥 묻을 전망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른바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의회 해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사부 부장 최지석은 6월 26일 정의연의 해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 아들 군미복귀 의혹 수사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고발이 2020년도 1월에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뭉개고 있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사건을 묵혀두다가 고발인의 독촉을 받고 써야 지난 6월부터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위를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건들을 수사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재판도 세월을 죽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을 뭉개면서 우리 편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시간을 죽이고 또 영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우리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다. 이것이 지금 검찰과 법원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법치와 법의 지배와 상권분립이란 것은 그냥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병호 tv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를 여러분 방문하시게 되면 영어방송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